드론은 추락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정된 공간에서만 날릴 수 있습니다. 지정 공간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드론만 날릴 수 있어 드론 개발업체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직으로 날아오른 드론이 30초 만에 500m 높이에 다다릅니다. 구름을 가로질러 속도를 내자 시속 150km로 비행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최신 드론입니다. 이 업체는 기술력이 막강하지만 새로운 드론을 개발할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 앞에 허가받은 비행 공역에서조차 드론 시제품을 띄우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제품 상태에선 이런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론의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제한적이라며 이를 늘려달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에 드론 관련 강소업체의 10여 곳이 모였습니다.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 기술력은 세계 7위 수준. 하지만 각종 규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칩니다. 기술력이 비슷한데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드론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비교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7년 동안 드론을 포함한 무인 이동체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2,7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드론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빅데이터나 5G 통신,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